오늘 지유 G2 세트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했을때는 G3가 알고 계시죠? 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큰애야는 엄청 똑똑해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치 she looks so smart she looks so smart 오우 그렇죠 뭐라구요 she looks so smart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룩의 뜻은 두가지가 있는데 뭐 하다 라는 뜻과 라는 뜻과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인다 뭐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다 하다시죠 하다시기 때문에 하다시의 특징 중에 여기에 희나 쉬나 it 시 오면 하다시의 s를 써야되는 비치겠죠 소의 뜻은 매우구요 스마트의 뜻은 똑똑한 정리한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 되죠 she looks so smart 매우 똑똑해 보인다 예 she looks so smart 계속해서 그냥 매우 좋아 보인다 매우 착해 보인다 she looks so nice 좋지 좋지 she looks so nice 그렇다면 nice의 뜻은 좋은 착한 멋진 이런 뜻이죠 오케이 she looks so nice 계속해서 그냥 매우 아름다워 보여요 she looks so beautiful she looks so beautiful she looks so beautiful she looks so beautiful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looks so cute she looks so cute she looks so cute 그렇죠 오케이 cute의 뜻은 귀여워 그렇죠 계속해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네요 그러니까 어때 보인다가 되고 있고요 she looks so cute 자 그냥 이번엔 좀 다른 표현이네 미국에 온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어디 어디 오면 어디에 오신 것으로 환영한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오케이 계속해서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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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Welcom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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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이 너의 몇 번째니 라고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번이 너의 첫 번째니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오케이 이번이 너의 두 번째니 Is this your second time? Is this your second time? Is this your second time? 그래서 이번이 너의 세 번째니 Is this your fifth time?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요 네 계속해서 네 금방금방이네요 제가 원하는 꼭 챙겨주세요 하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친절한 좋은 친절한 좋은 친절한 이거도 나이스 나이스 했을 수 있죠 쁘 쏠 쏠 아우 미안 오케이 만나서 반가워요 네 나이스 미트유 나이스 미트유 네 행복한 해피 오 확인할까요 I was very happy 행복했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다음 새로운 new 써볼까요 you 그 맛도 틀이도 한번 써보세요 썼나요 new 됐나요 자주 보니까 또 익혀지나 보다 귀여운 cute 안 써볼래요 확인해 볼까요 맞았나요 cute 중국 china 써볼까요 오케이 맞았나요 굿 샤이너 여기서 세 번째 괜찮아 써볼래 소리가 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 third third 왜 혀를 살짝 물겠어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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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th 소리는 th 소리는 th th 이런 소리나죠 okay th all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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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써 볼까요 third third time third time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본 japan 써 볼까요 japan 맞고 예 다 썼나요? 해이 제펜 소리가 제펜 예? 제펜 소리나니까 제펜 소리나는데 써야죠 얘는 JA죠 JA J 얘는 PA OK 합쳐서 JAPAN OK 채연아 시험지 지금 칠거야? OK 확인하겠습니다 JAPAN JAPAN I am from JAPAN 그렇죠 뭐뭐로부터 FROM 써볼까요? 오 벌써 다 썼어? FROM OK 확인해볼까요? WOW FROM I am from India 이러네요 인디아 인디아 인디.. 아니 아니고 인디아 그 다음 다섯번째 그 다음 다섯번째 FIFTH TIME 써볼까요? FIFTH TIME 확인할까요? FIFTH TIME 오케이 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꼬모해 보인다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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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FIFTH 맞았나요? FIFTH FIFTH 아름다운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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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안 외워져서 배아우티풀이라고 외웠어요 배아우티풀 beautiful beautiful 보지 말고 써봐 beautiful beautiful 배아우티풀 최연아 앉아서 시험쳐 앉아서 배아우티피 beautiful 배아우티풀 확인해볼까요? Beautiful pi情况 이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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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두번째 FIFTH 세컨 타임 써볼까요?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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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세컨드만 적어봐도 되고요? 세컨드 타임 확인해볼까요? 세컨드 세컨드 타임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숙제는 다음 수험 시간까지 준비해 주세요 마라니